들어라 한 잔 술 아 맛있다 잘 먹었어요 여보 10& 30% 오오 오오 쭈꾸미가 살아있는 것처럼 끔턱 거리네 그렇지 어이구 색깔이 색깔이 왜이렇게 됐어 너무 빡빡 씻었나봐 이거 먹물쌌나보다 그래도 뭐 맛은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악마의 죽겠는데 먹자 와 맛있겠네 수제비 많이 해줘 양념파도 있어 응 야 달아나 뜯 조심 응 응 막 간장 먹는다 맛있다 맛있다 응 맛있어 맛있어 하애 잠깐만 한 잔 안 해? 응? 한 잔 안 해? 너무 좋잖아? 응! 왜 이렇게 밝아? 이제 해가 길어졌어 해는 똥그랗는데 왜 길어? 흐흐흐흐흐 음 어우 국물 좋다 한 잔 해 둘 것 같은데? 아... 못 참겠다. 그냥은 못먹지. 자기는? 들어라 한 잔 술 청춘을 담고 두 잔 술에 의리를 담아 아... 좋아 음! 이거지! 이거지! 음 먹물 수제비 이름 좋네. 먹물 수제비 왠지 잊지 않아? 먹물 수제비라고? 메뉴가? 몰라? 있는 것 같은데?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? 응! 먹물 아이스크림 아니야? 아니 먹물 수제비 들어본 것 같아 이거 푹 익혔어? 머리? 뭐지? 머리에는 또 한 잔 해야돼 수제비 넣어줘 수제비당 아 내일 출작석 있는데? 조금만 먹어야지 내일 조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이상하네 조금만 먹고 들어와야겠다 이게 아니라 아니야 내일 먹었으니까 조금만 먹어야지 이게 뭐냐? 내일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자리이고 오늘은 많이 안 먹어도 되는 자리이고 자기도 뭐 안 마시는데 먹어 맛있게 아니야 엄마 엄마가 3살일 때 아빠는 몇 살이었어? 10살 11살 11살 아래부터 와 다 먹었네 이거 봐 여기서 뿌는거 아니야? 그런가봐 아 잘 먹었다